나 잡을게 나 잡을게 이증 내려온거 봐줄래? 내려온거 내려온거 북쪽에 쳐다본다 북쪽에 둘이다 북쪽에 둘이다 낙하? 낙하했대 나 계단 볼게 드론 먹이자 계단 하나 있다 올라갔어 나 살린다 북쪽은 다른팀이야 나 구성이 없다 나 키트있어 이 총 올라오면 줄 수 있어 나 절로 빠진건가? 저쪽 사운드 계속 있어 당구장 욕탕 사운드 울린다 형 가자 가자 욕탕 안의 계절 2번 계절이야 당구장 당구장도 사운드 있었던거 같은데 저기로 빠야나 보다 하나 더 계절 당구장 쪽 나 수하나 안야 되네 붙어보자 와봐 이거 안쪽으로 갈게 오른쪽부터 클릭한다 자 고고 얘도 실패 근데 좀 애매하게 내렸던거 같기도 해 아 어 붙는다 2번에서 어디서? 2번에서 지금 맞고 며칠게 얘는 봐서 하고 3번쯤 붙고 있어 3번 아예 다른팀이겠다 핑 줘 핑 둘이다 4번보다 가까운 거 하나 있다 2번 3번 찍어놓을게 4번 찍어놓을게 4번 2번 3번 찍고 2번 같이 찍자 3번 찍고 2번 같이 찍자 서쪽 벌려서 멀리 뛰어붙는 거 봐줄게 아예 망랑 우리 치킨 먹지 안 먹었나? 망랑 아니야? 뭐야 태이고 치킨 먹었 나 쏜다 핑 바나드 차 박혀있다 바나드 1번 기절 1번 기절 어디 기절 1번 창고 아오 똑같이 개 차 맞았는데? 어디서 맞춘 거야 이거? 나 가서 하나 가볼게 1번 라인 1번 라인 1번 라인 흐이짜 중간 라인에 저리다 1번 핑계 갔다 업체받게 나도 이거 하시다고 아 창고 오른쪽에 빽 넣어줄게 4번 라인 1번 라인 갔다올게 한 대 맞추어 놨어 오른쪽 하나 있을 텐데 도로 따라차 얘들아 밀어도 싫어 광고 조심 안 눌린데 갑자기 뭐야 어우 오케이 오른쪽 갔다 두명 한 명! 한 명! 방어 기절 얘 홧결폭 간다 바깥에 둘 안 들어왔다 바깥에 있어 펑 들어왔다 나 살린다 천천히 안에 내 차 뒤 차 뒤야? 오른쪽 박스 뒤 왼쪽 털어놓은 거 봐줄 수 있어? 기절이야 더 없어 있는 거 아니야? 둘 밖에 없었어 계속 차 타고 봐온 거 둘 아니었어? 차 타고 봐온 거 하나 내가 잘못 봤어 그거 잡았어 행운 아닌가? 손 껐다 이번 쪽 손 껐다 이번 쪽 하나에도 안 보여 나한테 지금 야 이렇게 감는 거 같은데? 걔? 네 아래 없어 확인했어 4번 연막 하나랑 4번 연막 이 미니인가? 미니 기절이라고 어? 뭐야? 커버 내 서쪽으로 감았다 어 오른쪽 아래로 감았다 아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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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어 내 아래 붙는다 너 쪽 붙었던 애도 안 보인다 응 내가 계속 뛰어 가는데 아예 내려왔어 이 자리야 너 오른쪽 애도 오는 거 없어 어디 봐줄 수 있어? 다 봐줄 수 있어 너 쪽 다 봐줄 수 있어? 나 오른쪽으로 뛰어 빠질게 그냥 아 얘 갈 집 찍고 내미는 것도 없는데? 근데 갈 집으로 돌아왔을 듯? 시간이? 그렇겠네 아 핑 이번 집들 살아 SR이라 히트 전았어 나 피점? 아 지면 쪽에 푹 가고 내가 돌집 먹어놓을게 알게 아 지면 쪽에 있었다 방금 왼쪽으로 뛰는 거 없어? 아직 뛴 거 없다 형 아직 뛴 거 아 뛰었다 이미 뛰었다 이번 집 때 이미 뛰었어? 이번 집 때 그대로? 어 갔어 뭐 하루 종이로 오냐? 아 저 싸우나 본데? 저 17번, 13번? 9번, 8번 로스에 있네 8번 팀 8번이 8번이 너가 잡았던 애 같은데? 색깔이 그 리드샷? 어 돌집 위치 찾아올래? 내 아래는 거에? 나 지금 로스 보헌 좀 그 너 위에 돌지? 아 사운드 계속 하는거거든? 각 5판? 아 최소 2명이다 그럼 최소 2이야 왼쪽 밖에 하나? 여기 2번 쪽 쪽방 밖에 하나 했었던 거 같고 가까운 쪽 어 가까운 쪽 그렇지 나 못 봐주겠다 각 많이 나와 알긴 했어 사방에서 날 쏴 서쪽 나와야 돼? 4번 쪽? 어 나 로스 보다 갈게 3창 팀 저 4번 팀이 왼쪽 컨테이러 됩니다 알겠어 2번 컨테 나 오른쪽 뛰는 거 볼게 어 너 뛰는 거 봐봐 사운드 머리 위 흑발 돌집 뛴 거 같아 내가 뒤로 봐줄게 오케이 엄마 핀다 오른쪽으로 뭐야 사운드 아 나 블루전 두개 넣어볼게 아 아 하나 튕겨 나왔다 조심 아 아 어 가볼까? 어 아 오른쪽 밖에 이 자리야 하나 더 더 나온 거 없어 가볼래? 둘 2층이 됩니다 왜 이렇게 뛰어 나오냐 다른 팀이다 얘 좀 배린이 같아 아직 2팀이야 나 나 퍽 또 2개가 남았어 2층은 또 왜 이렇게 나와나 나 퍽 버려줄게 하나 괜찮아 피 먹고 봐봐 돌집중 좀 커버해줘 퍽 좀 까볼게 하나 오른쪽 밖에 오는 거 모른다 오른쪽 밖에 나온 거 없는 거 같아 그리고 형 하나 하킬 안 날라 이 채에 퍽 못 가겠다 하킬이야 하나 더 까볼게 살렸다 오른쪽 밖에 아 그 살린 거 있었다 내가 베이미 돌프 치웠다 초포로 천천히 해봐 내가 뒤로 끼워가자 나 죽였어 아 네 끝났었네 아 네 끝났었네 끝났어 아 네 끝났었네 끝났어 어.. 2대.. 1대 3대 2야 3창.. 3창.. 이제 1대 2대 2 1대 2대? 어.. 근데 3창 팀 하나 기절 상태야? 어? 여기 끝났나? 1대 2대 1 어 그 집 끝났어 그 집 애들이 다 초포로 나간 거야 두 명 다 필러고 떴어 1대 2대 1 야 로스 바라볼 때마다 프레임 뚝뚝 떨어져 어 80 나오더라 야 로스 바라볼 때마다 프레임 뚝뚝 떨어져 1대 1대 1 아 반쪽 앞에 기다리겠다 1대 2대 2대 1 거기까지 가있나봐 에헤이 야 이거 관전 소리가 잘 다른가 보구나 뭐야 얘 긴장 많이 하셨나본데?